정부가 연 최대 4.5% 금리를 주는 청년 청약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대 대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인 지원책 같지만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당정이 발표한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청약통장을 통한 내 집 장만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돕는 것이 핵시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연 최대 4.5% 금리의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매달 최대 금액으로 1년을 넣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 청약 당첨 시점에 나이는 39세 이하, 소득은 미혼이 연 7천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 충족 시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아이를 둘만 낳아도 연 5%대에서 6%대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1%대 초저금리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환 능력만 있고 가계부채의 부당한 부담 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내지는 투기 수요로 악용되는 이런 범위를 저희들이 방지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금융의 기회를 활용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내년 초, 절이 대출은 내후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간 10만 명 안팎의 청년이 통장과 대출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한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층의 세전임금은 월평균 250만 원대로 4대 보험금을 제하면 200만 원대 초반으로 파악됩니다. 소위 엄빠 찬스가 있어야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지는 건 변함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